우리는 그냥 장기와 단기를 구별할 수 아시면 됩니다. 우리 생산자 이론에서. 그러면 이 생산자 이론에서요. 1번 정의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생산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여태껏 배운 소비의 주체는 누구였어요? 소비의 주체는 가게였었죠. 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쉽게 얘기해서 재료를 의미합니다. 들어가는 투입되는 재료 거기에 뭐까지 포함되냐면 인적 자원까지 포함이 돼요. 즉 노동까지 포함이 돼서. 자 우리 교재 2번에 괄호 2번 보시면 생산 요소를 엄밀히 나누면 노동, 자본, 토지, 경영 4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밑줄 그으세요. 거기 이번에 경제학에서는 노동과 자본 두 가지 생산 요소만 있다고 가죠. 즉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경영, 자본 모든 걸 다 그냥 자본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학에서 이 자본에는 어떤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기계, 설비, 돈, 토지, 경영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단 뭐만 빼놓고? 노동만 빼놓고. 즉 노동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 요소들은 다 자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정 생산 요소는 자본이고 그 다음에 가변 생산 요소는 노동입니다. 즉 우리가 보시면 여기 지금 논이 있어요. 논이 한 만평 정도 되는데 만평이에요. 그럼 여기 한 사람이 투입되면 예를 들어서 백가마 그리고 한 사람이 더 투입되면 이 사람도 백가마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이백가마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노동의 양은 증가하잖아요. 이런 걸 가변 요소라 그러고 지금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이 토지는 1만평 그대로죠? 이게 뭐예요? 고정 생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즉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게 토지가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단기라고 해요. 단기에서는 단기에서는 고정 생산 요소더라. 토지는. 자 그래서 보시면 장기와 단기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교재 3번에 생산에서의 장기와 단기를 여기에 별표, 쌍과로 1번에 별표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와 단기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정 생산 요소가 존재를 한다면 그러면 단기예요. 근데 고정 생산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모두 다 가변적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이 논을 봤었죠? 지금 논은 1만평 그대로인데 사람, 사람만 늘어났죠? 그러면 요 노동, 요 노동은 가변 생산 요소인데 지금 요 자본, 즉 논은, 자본은 뭐예요? 요거는 지금 고정 생산 요소였어요. 이렇게 고정 생산 요소가 존재를 하고 있으면 요거는 단기로 보고요. 그런데 이제 생산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도 더 고용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여기에다가 2만평을 또 사드리면 이제는 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요 토지까지, 즉 자본까지 늘어났네. 그러니까 더 이상 자본은 고정 생산 요소가 아니라 요 자본도 가변 생산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고정 생산 요소가 없고 가변 생산 요소만 있는 경우 그때를 우리가 장기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컨대 논을 샀어요. 논을 산 게 2년이 걸렸던, 1년이 걸렸던 2시간 안에 이 논을 샀던 간에 다 그냥 요 가변 비용, 고정 생산 비용이 없으면, 고정 생산 요소가 없으면 다 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별로 다 틀리다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콩나물 만드는, 콩나물 생산하는 공장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 생산량을 늘리려면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하다가 이제 사람을 고용해도 더 이상 생산량이 올라가지 않으면 공장을 하나 더 짓겠죠? 그러면 이제 단기였다가 공장을 하나 더 지으면서 장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본이 이제, 기계설비라는 자본이 이제 고정되어 있다가 늘어나니까 장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장 짓는 데 한 2년 정도 걸리겠죠. 자, 콩나물 공장은 우리 흔히 얘기해서 우리 어렸을 때 일본 말 써서 빠케 쓰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양동이에다가 콩나물 키우다가 아니, 콩나물이 너무 많아가서 양동이 하나 더 샀어요. 이것도 자본이죠. 양철 양동이도. 그러니까 이거 한 시간 안에 사올 수 있잖아요. 시장에서. 이거는 한 시간 안에 장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업마다 기업별로 이 장단기의 길이는 다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렇죠. 단기에서는 고정생산 요소가 존재하고요. 장기에서는 고정생산 요소가, 고정생산 요소였던 토지 혹은 기계설비가 가변 생산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단계에서 보통 노동이 가변적이냐. 왜냐하면 노동은 여러분들 생산량을 줄이고 싶거나 늘리고 싶을 때 그때 해고할 수도 있고 다시 고용할 수도 있자. 그러니까 숫자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런데 기계는 한 번 증산하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어 놨는데 생산량 줄이기 위해서 기계를 부십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동은 보통 가변적인 거라고 봅니다. 가변 요소라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미국에서 있잖아요. 미국에서 토지가 가변 생산 요소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처음에 개척 시대에는 사람은 얼마 들지 않았는데 땅덩이는 무지하게 넓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본이 예외적으로 가변 생산 요소였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산 함수를 보시면 생산 함수가 보면은 보세요. 여기 지금 변수가 노동과 자본이거든요. 노동과 자본 그리고 생산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생산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식을 한번 오른쪽에다 적잖아요. 이것도 사실 장기와 단기는 좀 틀려요. 이거는 그냥 장기 생산 함수고요. 단기 생산 함수에는 이렇게 K 위에다가 발을 거.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자본은 고정 생산 요소라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교재나 시험 문제에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여기 짝대기가 위에 거짓이 있어서 이게 상수면은 이거는 단기 생산 함수를 뜻하는구나. 이것도 볼까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단기 생산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 L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 변수죠. 근데 O는 상수네. 상수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단기 생산 함수고요. 여기 보니까 상수 없죠? 이건 LK 변수가 두 개 있네요. 그죠? 상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 생산 함수로 보는 겁니다. 아셨죠? 네, 핵심 주제 21번째에서는요. 이제 장기와 단기를 구별할 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핵심 주제 2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부모 ted 받고 있습니다. 쌀 빨간 페이스